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한 미원자력 잠수함 호주의 제공 한국 안될 이유 하나도 없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조선일보 사설의 미원자력 추진 잠수함 호주의 제공 한국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라는 서설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핵추진 잠수함은 수년 전부터 미국과 협의해 온 걸로 알려졌습니다 도산 안창호함 배치3에서는 핵추진 잠수함으로 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왔으며 미국의 대중국 견제에도 도움이 되니 오히려 미국이 반가워하지 않겠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언론사 사설이 나오니 이게 뭐지 싶습니다 이전 미사일 지침처럼 미국이 못하게 하는 건가 왜 이 시점에서 사설을 내보냈을까 여론에 도움이 필요한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의주시 해봐야 하겠습니다 오늘 게재된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을 중심으로 이것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작년 미국이 대중 견제를 위해 호주에 최대 5척의 버지니아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호주는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중국, 인도에 이어 세계 7번째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국이 됩니다 미국이 다른 나라에 제공하길 꺼려온 원자력 잠수함과 기술을 호주에 넘기는 것은 대중 견제에 호주의 적극적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국과 솔로몬 제도가 안보 협력 협정을 체결하는 등 호주와 중국은 서태평양과 남중국해에서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호주산 육류보리 와인과 석탄 수입 제재로 분쟁도 겪었습니다 호주는 바다가 넓어 제레식 디젤 잠수함으로는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호주 못지않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필요한 나라가 한국입니다 북한은 2015년 잠수함 발사탄도미사일 SLBM 시험에 성공한 뒤 북극성 4, 5형을 잇따라 선보였습니다 지난 12일에는 잠수함에서 핵탑재가 가능하다는 순항미사일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바다에서 SLBM을 쏘면 탐지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가장 효율적이고 확실한 방법은 북한 잠수함 기지 부근에서 우리 잠수함이 상시 감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장기간 물속에서 작전할 수 있어야 하는데 디젤 잠수함은 아무리 길어도 10여일을 넘지 못합니다 이래서는 북한 잠수함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3에서 6개월간 수중 작전이 가능하고 속도도 50%가량 빠릅니다 김정은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공헌한 상태로 이미 설계 연구를 끝냈다고 한 만큼 10년 안에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잠항이 가능한 원자력 잠수함에 핵미사일을 싣고 다니면 더 이상 이를 억제할 방법이 없어집니다 남북, 미, 북 관계의 판도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에 대응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보유해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우리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 잠수함 감시는 미국이 할 테니 한국은 그냥 있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미국은 한국민 안전보다 핵 비확산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엔진이 원자로일 뿐 핵폭탄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어떤 나라도 원자력 추진 함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런 원자력 산업 기반이 없는 호주와 달리 한국은 미국의 허락만 있으면 자체적으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미국을 설득해야 할 때입니다 이상이 조선일보 사설의 내용입니다 아니 따져보면 설득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이를 하라 마라 할 미국의 권한이 있지도 않습니다 그동안 안보 협력 관계에서 서로 알려주고 협조하는 상황인 것인데 왜 반대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국제적으로 핵연료 농축을 못하는 우리로서는 미국에서 검증된 연료를 수입하겠다 안 팔면 프랑스에서 팔겠다고 하니 수입하겠다는데 왜 반대하는 걸까요? 그리고 향후 한국 중앙모 배치가 결정이 된다면 항공모함 전단은 피리 속도가 빠르고 오래 잠항할 수 있는 원자력 잠수함의 보호를 피리 받아야 해서 핵 추진 잠수함은 더욱 필요합니다 나아가 중앙모 건조시는 핵 추진으로 가는 것이 더 경제적이고 성능도 보장됩니다 디젤 잠수함으로는 항모 전단을 따라가기가 벅찹니다 우리에겐 기술도 있고 미국에게 보태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70% 이상이 핵무장에 찬성하는 상황에서 생존의 기로에선 대한민국 국민의 안보 불안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길 바랍니다 핵무기가 아닌 핵 추진 잠수함과 핵 추진 항공모함의 사용에 대하여는 즉시 협조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당장 핵무장은 못하더라도 핵 추진 잠수함, 핵 추진 항모건에 대해서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며 반드시 국익을 위해 협조를 받아내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대국이 되는 그날까지 강대국 코리아는 달려갑니다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애국입니다